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남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한 혐의로 국내 조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1,200만 원을 인출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3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조직으로부터 건당 인출액 5%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